곤충 쉽게 그리는 법 알아볼게요 머리, 가슴, 배 이렇게 되어있죠 잠자리 같은 경우 가슴 쪽에서 날개 나와 들어가고 가슴 쪽에서 날개 나와 들어가고 이렇게 길게 잠자리는 이렇게 길게 날개가 되어있죠 눈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비 같은 경우도 머리, 가슴, 배 곰추의 기본형은 머리, 가슴, 배죠 배로 되어있고 날개, 큰 날개와 작은 날개로 되어있습니다 눈 그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벌 같은 경우도 머리, 가슴, 배 머리, 가슴, 배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머리, 가슴, 배를 잘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벌침이 있고 날개, 날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어 또 좋아하는 장수 풍뎅이나 매미나 이런 종류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직은 초기장에서 관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머리, 가슴, 배 쪽에서 이렇게 날개, 날개가 이렇게 닫아져 있는 것처럼 하고 다음에 다리가 곤충 3쌍이 저 6개 눈이 있고 장수 풍뎅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겠죠 사슴벌레도 비슷한 형태로 머리, 가슴, 배에 쉽게 표현하시구요 배 쪽에서 날개 닫아 있는 상태에요 눈, 눈 뾰족뾰족뾰족 뾰족뾰족 다리 3개 또 이쪽에도 3개 해서 6개, 3쌍 거미 같은 경우는 다리가 내게 동물 위에 속하잖아요 곤충은 다리가 3쌍 6개 이렇게 했고 또 이번에는 무당벌레 가슴 쪽에서 날개 나와서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하고 점도 있고 무당벌레 정 그려주고 눈도 그려주고 자, 여기 밑에는 메뚜기나 이런 종류 한번 그려볼까봐요 이렇게 머리, 가슴, 배에 이렇게 되어있구요 날개 날개 곤충들이 이렇게 촉수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번